잠시만요 상대 여러분이 2319점 테란더스입니다. 호말갈라로 쌈 당부 예? 예? 뭐고 이거? 야 이거 렉 뭐야? 어잉? 유프롬? 렉 쌉? 개오지네 콩고? 호말갈라 이 쌈? 아니 콩고에서 2300대가 있다고? 콩고? 스탑 랭킹 왓? 유콩고 랭킹 왓? 와우 유 랭크 1?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와우 와우 시청자분들 콩고 콩고라는 나라 1위 콩고라는 나라 1위 콩고라는 나라 1위 테란이구요 이거 승림이전 모르신 분 계십니까? 시청자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 나라 대표다 시청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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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거야 예? 나 이거 국가대표인데 진짜 진지하게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이거 여러분들 국가대왕들이다 진짜 진지빨 예? 나 지금 여러분들 콩고를 흡사주 예? 콩고 재킹 단단히 군럭이다. 행운을 빈다. 충이 나에게 배성우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승리시 오만교님 가자 아이고야 배성우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리아 국대 한국대표로분들 추천합니다. 3연간 가지고 게임하기로 2번 파는 동물원을 위한 단단히 부르기 공원을 위한 단단히 부르기 공원을 위한 단단히 부르기 동물원 속속에 사려진 아름다운을 이용해 히힛 송신가람, 싹 하라트레이드, 빨리 음룡 대기 중 내가 돌아왔다... 알았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바로 곧 수납이 부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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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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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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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럴는 여러가지. imagin currents. сол아. 진짜 나파롭게 하는데 게임?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이름 4팩? 어? 최적화 봐 여러분들 쪼아놓고 어? 이 악마 지금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쪼아놓고 시야 다 밝혀놓고 뺀다 압박놓고 어? 간보면서 뺀다 그러면서 어? 스캔받고 본진의 원퇴를 아마 난 1호? 장난인데? 진짜로? 출근에 지장 갈 거 같아서 잘려고 하는데 다음 경기 찐막으로 슬픔 활용법 잘가요 열창으로 완창하기 전 승리 시 3만 어떠십니까? 군님 와 이거 타이밍 진짜 질였다 이거 야 이거 온다크 타이밍 질였다 여러분들 이거 진지하게 야 이거 맞냐? 아 방금 디펜스 완벽했다 여러분들 진심 디펜스 완벽했어 방금 야 1호멍 스트리프까지 와 그냥 골 때리네 음 이러면서 2호멍까지 와 뭐냐 어 장난 아닌데? 진짜로? 게임을 되게 스무스하게 한다 외국인처럼 한다 게임 진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맥크로가 좋거든요 외국인들이 맥크로가 맥크로가 지금 보시면 이런거 배성우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야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맥크로 장난 아니다 음 맥크로가 장난 아니네 진짜로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저 친구는 콩고 사람이 맞고 콩고 스타랭킹 1이 맞습니다 왜냐 제가 만약에 무난하게 정석 대 정석으로 붙었다 제가 승리 장담 못합니다 제가 전력을 다해서 한다 치더라도 방금 게임하는거 제가 메커니즘을 좀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네 저 정도의 어떤 개념과 빌드 최적화랑 게임 풀어나가는 운영능력 특유의 그걸 가지고 있어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어 게임 넓게 넓게 보면서 큼직큼직하게 보면서 게임을 이렇게 쪼아오는 약간 그런게 있거든요 위압감으로 지금 그런걸 가지고 있네